어? 이거 문 어디 있어요? 문은 없어요? 그러네, 문이 없네, 이제 보니까. 여기가 비 오면 이렇게 들이쳐가지고. 바람 불고 이러면. 여기까지 들어와요? 그러면 추울 때 겨울에는 이 문 없이 사셨어요? 겨울에도 없었죠, 예. 그럼 추우셨겠네요, 이 문만 닫고 사시겠나? 차라리 여기는 문이 하나 달리면 좋겠다, 차라리. 중문인 거 아니에요, 중문. 중문, 중문, 좋다, 중문. 중문인 거 아니에요, 중문인 거 아니에요? 일단 조립부터 먼저 할게요. 2172개, 772개, 5개 정도. 여기가 잡기가 좀 무하거든요, 여기가. 이 정도는 문을 할 것 같은데? 괜찮을 것 같은데? 그러면 문을 한번 달아볼까요? 오케이. 받아봐? 네. 아, 됐다. 왜 요즘 캠핑 가면 불멍이 유행인 거 알지? 네, 불멍. 약간 나는 고체대원은 대장몽이 생겼어. 대몽. 대장하는 거 그냥 지켜봐. 신기하다, 이러면서. 됐다! 도전. 도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